일단 최대 피해자는 어쨌든 카카오톡으로 생업을 하시는 택시사님이나 대리기사님들일 것 같고요. 카카오톡 선물 주고받기 회사들 입점한 회사들 이런 것도 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인가요? KT의 아현동에서 통신구 파지 났을 때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농내 당시 우리 민주당 의원님하고 뛰어들어서 그 화제가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이렇게 4개구의 자영업자들이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간 목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서 KT는 또 국민기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배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기사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굉장히 KT 측, 국회 측, 시민소비자단체, 피해자, 사자가 모여서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한 20번 가까이 회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실무준이었으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 이게 무료 서비스잖아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일단 유료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생계를, 카카오택시, 카카오 대리는 100%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럼요. 거의 아예 하루를 날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저희 참여인대나 민변등, 민생경종 등이 연합해서 피해단체들, 택시사문들 모임도 있으니까 노조나 연합해서 받아내. 이걸 받아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배상을 해야지 돈이 무서워서라도 투자를 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세요. 안전 인프라에 투자를 합니다. 이번에 전혀 분산이 안 됐다, 이혼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전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잖아요. 아니, 잠깐만도 아니고. 그럼요. 이렇게 큰 불이 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근에만 카카오톡에서 11번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이 대회에 가장 규모가 크고 긴 장애였는데. 아니,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KT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나서 마비된 걸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떼돈을 벌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의무는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되게 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KT라든 SKT나 LG유플러스는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합니다. 일종의 국가의 기간법에 의해서 보호도 받고 아무나 사업을 못해요. 허가도 받고 대신 엄청난 폭리나 다마블도 된다는 비판도 받는데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톡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과 손해배상 이런 게 거의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약관도 신고 의무도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약관 발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약관 신고 의무가 있고 심지어 시장기배상사업자는 SK통신 같은 경우는 약관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넘어서 인가. 인가를. 왜냐하면 1위 사업자 행포를 못 부리게 하려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KT 화재를 계기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을 중심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도 그런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려고 했어요. 법 개정을 내고 열심히 추진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의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마어마한 거대 공룡이잖아요.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로비력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로비하고 좌절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를 한 거죠. 신고 안에서. 항상 재벌대역의 밑장을 비호하는 게 국민의힘. 그러니까 좌절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만약에 통과됐으면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과 손흥배상 문제나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KT 통신과제 때 어디가 불이 나면 이렇게 마비가 된다. 그러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들까지도 백업망, 이혼화된 망을 다 만들면 한 군데가 허재가 났다. 여기가 화려하게 했어. SKCNC가. 그런데 또 다른 데이터 망이 있으면 박정호 망이 고장났지만 안징글 망으로 바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작은 모임 할 때도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 이유가 회장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재인권 잡혀갔다. 그러면 부회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백업 요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활하게 회장이 지금 잡혀갔다. 그럼 부회장 중심으로 소통하자. 이렇게 해서 데모한다. 뭐 이렇게. 보통의 작은 모임도 이런 망을 대비망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잖아요. 비상연라망도 만들어 놓고. 이런 거대 기업들이 이걸 안 해놨다는 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좀 빨리 복구가 된 편인데 KT는 진짜 어젯밤까지 메시지는 겨우 복원됐고 사진이 어제 밤에. 밤 늦게. 네. 밤 늦게. 풋살 사진이 밤 늦게 올라갔어요. 밤 늦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풋살 50버튼 못 왔고. 토요일 날 최대 피자는 저희다. 아 그래요. 2시 3시부터 사람들 모여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고 오늘 또 하는구나. 그러겠잖아요.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바쁘니까. 아 그럼 오늘 나가봐야지. 아니라니까 제가 다음 주에 100만명 앞두고 이번 주에 한 5만명은 거뜬히 돌파할 줄 알았는데 연인은 3, 4만명이었어요. 피테스예요. 그래요. 제 느낌으로는 BTS 공연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카카오톡 마비 상태에서 외부랑 소통이 단절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뭐 집회한다. 사진 같은 거 보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보면 신이 나잖아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동영상도 재밌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비기투스 이런 것도 나오면서 그래 윤석열 좀 꼭 지랄하고 자빠졌네. 가자 하면서 윤석열 하야라. 이렇게 사람들이 백락창 선생님말대로 퇴진 공고 탄핵보다는 퇴진 공고가 합리적이다. 우리 오마이티비 인터뷰 하셨잖아요. 진짜 백락창 선생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칠게 퇴진해라. 타도하자라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6개월쯤 됐으니까 탄핵은 또 국회에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니까 더 이상 국민들이 실망이시고 괴롭히지 말고 퇴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좀 일종의 정중하게 퇴진 권고를 하자는 거잖아요. 하은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은 하야 개헌을 하자고 그러자고 본인이 임기 단축 개헌 본인이 임기를 대폭 단축한 다음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선거를 다시 합시다. 대신에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하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 권고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막무가내 퇴진과 타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에서는 탄핵을 고민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국회의 탄핵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공식 입장이요. 다만 백락창 선생님처럼 퇴진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주권자가. 뽑아보니까 이준석 말대로 개국이었네. 양국인 줄 알았네. 개국이야.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어. 김재훈, 최규훈 말대로 하나도 성한 데가 없어. 이 정권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반품시킵시다. 심지어 반품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속였으면 손해배상도 해야 돼. 이런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회 때 말 못 오신 손해를 제가 입었습니다. 손해를 입으신. 보상 받으셔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일단은 저는 전 국민에 대한 카카오톡의 사과와 개선조차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다만 이제 그 보상 규모가 너무 크고 보상 논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은 우리가 일부 양보할 테니 어쨌든 카카오톡으로 먹고 사는 분들 생업이 더 걸린 부분들 KT도 당시 소비자들에게는 몇 시간치 요금만 인하해줬어요. 안 받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KT도 불통사태 또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루치 요금 안 되는 요금만 감면해줬거든요. 불만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일단은요. 그런데 KT도 당시에 자영업자들은 하루 최소 하루에서 길게는 6, 7일 장사를 못 한 거 확인했잖아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포스도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카드 결제 안 되고 나가버렸잖아요. 적어놨잖아요. 당분간 장사 안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씩 6일 동안 120만 원을 배상한 겁니다. 6일 동안 불통이 확인된 분은 120만 원 하루가 불통인 분들은 20만 원 그걸 제가 직접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건 우리 주권자들의 권리이고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가 부담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특히 카카오톡을 먹고 사는 분들의 피해 카카오톡 선물 입점했던 분들 또 유료 서비스 가입했던 분들 우리는 무료 서비스만 유료 서비스 가입했던 분들 그 다음에 카카오택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있잖아요. 뭐죠 이거 킥보드 이것도 있고 카카오 데일이 이런 분들 한 분이 사연을 올렸어요. 실제 카카오톡 모빌리티 반납이 안 돼가지고 요금 몇 만에 나와버렸대요. 반납이 안 돼서 회사에서는 반납이 안 된 거로 처리가 되니까 이용하고 다닌 거로 오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피해 신고센터도 만들었더라고요. 잘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런 데 발빠리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피해 신고센터 만들어서 그 유형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촉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사태 이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사태